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월급만원은 10년 뒤, 20년 뒤 내 미래가 좀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한 달 100만원, 200만원 더 버는 방법 너무나도 궁금해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월부 채널의 구독자의 특성상 월급쟁이분들이 거의 대다수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월급쟁이로 시작을 했고 저희 남편도 사실은 직장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부업의 개념으로 많은 분들이 부의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부업의 기준을 좀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10년을 해도 부업이 부업으로 끝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극단적으로 인형에 눈알을 붙이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인형 눈가를 붙이는 고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일이 다음 어떤 일로 넘어가기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부업을 택하실 때 내가 시작은 부업이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 그것이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내가 부업을 하려면 내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되는데 그 시간과 노력이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한테 더욱더 복리로 쌓이면 좋은 일인 거잖아요. 내 상황에서 어떤 거를 하면 그래도 내가 노력 대비 조금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인스타 마켓을 추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 주변에는 주부인데 그냥 인스타 마켓만으로 월 100만 원, 200만 원 보시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인스타 마켓만으로 월에 남편보다 300, 400 이렇게 더 잘 보니까 시간은 별로 덜 들지 않으면서도 뭔가 나만의 일로 또 나의 소득이 생기고 그걸로 또 삶을 영위하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경험했던 그 인스타 마켓의 좋은 점들 그리고 또 제 주변의 분들이 경험했던 인스타 마켓의 좋은 점들을 오늘 월북TV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가감 없이 나누고 싶습니다. 인스타뿐만이 아니라 다른 SNS 매체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인스타를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저는 블로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블로그를 쓴다고 한다면 자, 이제 글을 써야지 하는 순간 어떤 마음 드세요? 답답해집니다. 나, 다들 많이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블로그는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야 돼요. 사진도 들어가야 되고 그 사진을 설명하는 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블로그의 포스팅에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낄 만한 길이감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사진 한 장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애 키우고 살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인스타 마켓 키울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유튜브 한다 그러면 또 다르죠. 유튜브는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본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획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유튜브 영상 하나 찍기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인스타그램은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우인님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컨텐츠가 너무 풍부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인스타그램을 안 하고 계시는 거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답답한 행동이에요. 근데 사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인님은 컨텐츠가 있잖아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주부예요. 아니면 저는 직장인이에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월에 얼마 정도 벌고 계신가요? 아, 네. 1인 기업으로 광고비, 마케팅 비용 전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만으로 제가 월 6천을 벌었었어요. 월 6천이요? 네, 월 6천 매출. 그래서 이걸 만약에 연 단위로 하면은 이제 억대 매출을 혼자서 했던 거죠. 그렇죠. 바쁜 직장인들,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인스타 마켓을 해야 되는 핵심의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물건을 사면은 우리 쿠팡은 왜 사세요? 새벽 배송 있어요? 그렇죠. 새벽 배송 때문에 사죠. 저녁에 주문을 했는데도 아침 도착이 있는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저는 심지어 로켓 누르고 로켓 와우만 보기 이런 거 해가지고 새벽에 오는 것만 사요, 쿠팡은.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살 때도 제일 먼저 뭘 보냐면 배송 도착 예정일을 먼저 봐요. 그래서 그게 멀리 있으면 사실 안 사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인스타그램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매출을 잘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인스타그램의 가장 큰 특성이 있는데요. 뭐냐면 배송 기간이에요, 인스타그램은. 근데 인스타 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인스타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구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공구 시스템은 뭐냐면 한 번에 내가 주문을 받고 주문 기간 동안 그래서 그 주문이 다 마무리가 되면은 그 이후에 배송을 해주는 방식을 공구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계속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을 하루에 5시간씩 쓰면서도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매일 제품을 배송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한 번에 제품 발송하면 되고 CS도 한 번에 처리하면 되니까 제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특히 언제 제일 한가하냐면요. 주문이 들어오는 공구 기간이 제일 한가해요. 그때는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주문 들어오는 것만 받으면 돼요. 언제가 제일 바쁘냐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시점. 제가 앞으로 이런 거 팔 건데요. 이거 한 번 봐주세요. 이거 진짜 좋아요라고 제품이 판매하기 전 주문이 들어오는 기간 동안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주문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주문이 끝나고 나서 배송을 하는 날. 이 날만 하면 되니까 사실상 내 시간에 대한 여유 시간 확보가 너무 자유로운 거죠. 그리고 공구마켓은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그냥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아 공구는 늦게 오지라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거시는 분들도 없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게 되기 전에 빨리 그래서 하셔야 돼요. 어떤 시장도 결국엔 혁신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공구마켓이라는 게 사실상 소비자 위주의 그런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젠간 바뀔 테니 그 전에 빨리 들어오셔서 이 시스템의 혜택을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인스타로서도 네이버 배송처럼 쿠팡 배송처럼 빨리 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걸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제가 책에도 썼어요. 돈을 버는 게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다. 다만 쉬운 일이 아닐 뿐이다. 라고 썼는데 뭐냐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돈이 모여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카카오톡이 처음에 이제 생겨났을 때 카카오톡이 전 국민이 무료로 쓸 수 있는 메신저 플랫폼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카카오톡으로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했죠. 난 걱정은 하면 되는 게 아닌데. 내 걱정을 해야 되는 건데. 다들 그런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 뱅크까지. 돈을 쓸어 담고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인스타그램은 다분히 취향 기반 플랫폼이에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 인스타그램을 세팅하느냐 그 다음에 내 알고리즘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타겟층을 모을 수 있는 정말 좋은 플랫폼인 거예요. 그것도 돈 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냥 내가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했던 방식은 뭐냐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 모아진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판 거 이거예요. 간단한 원리는. 근데 일기장으로 쓰시는 분들은 컨텐츠가 산발적으로 막 쓰여진단 말이에요. 나 오늘 뭐 먹었다? 나 오늘 뭐 샀다? 오늘 우리 애가 뭘 해왔다? 그러니까 컨텐츠의 내용이 막 산발적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맞게 세팅되지 않고 어느 날은 식품 쪽으로 가고 어느 날은 또 제품 쪽으로 가고 어느 날은 또 장소 쪽으로 가고 이렇다 보니까 내가 취향 기반으로 사람을 모으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기장에서 탈피하는 것이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버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인스타 마켓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혹은 내가 타깃한 컨텐츠에 맞춰서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모이고 나면 그때 내가 수익화를 실현한다. 그렇죠? 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유명하지 않은데 찾아가는 몰들이 있어요. 그 몰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품이 좀 특이해요.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제품들이 여기에 가면 있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몰의 규모가 어찌 됐든 그곳에 가서 물건을 사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남들과 차별화된 물건을 내가 먼저 발굴해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모은다. 역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사람을 모은다는 건 똑같은데 이제 어떤 제품이냐가 다른 거네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지 유니크한 건지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럼 나도 인스타로 돈을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항상 눈에 띄는 게 팔로우 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0명이에요. 그러니까 팔로우 수가 0명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렇게 팔로우 수가 많은 인플루언스들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팔로우 수가 적어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블로그로 처음 사업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 블로그 이웃이 몇 명이었냐면 50명이었어요. 50명이요? 네. 그런데 그게 나를 구독하고 있는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은 50명이지만 내 컨텐츠가 그 안에서 확산될 가능성은 훨씬 크죠. 50명이 입을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그렇죠. 에셀을 통해서 누군가가 해시태그를 통해서 내 컨텐츠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돌아다니다가 내 컨텐츠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팔로우 한 사람이 아니어도 내 팔로워의 팔로워 좋아요를 누른 누구 이런 식으로 내 컨텐츠가 노출이 될 수 있는 경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회들을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플랫폼에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가장 큰 내 안에 진입장벽 그거를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팔로워가 없으면 내가 수익화를 하기 어렵다 라는 생각을 우선 바꾸셔야 되는데 저는 블로그는 50명일 때 시작했고 그다음에 인스타 마켓으로는 1,000명으로 사실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못 쓰는 내가 모아야 돼요. 어쨌든 내가 무언가를 소개를 딱 했을 때 그거에 반응해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그거를 구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1, 2명이라도 있어야 내가 그 일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다른 분들 계정도 좀 찾아다니고 그리고 뭐 저 선팔했어요. 맞팔도 해주세요. 라는 행동은 분명히 필요해요. 다만 딱 저는 1,000명을 기준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0명이 사실 제일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1,000명이 모였을 때 뭐 공구라든지 이런 거를 시작하시면 그래도 매출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꼭 인플루언서가 되어야지만 그래도 적어도 1,000명은 되어야지 이렇게 너무 크게 잡으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처음 모수가 되게 적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지금 몇만 명이 있는데 그렇게 키워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우선 그 모수를 기반으로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을 찾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저희 브랜드 이름이 라이크솔이었거든요. 지금은 실용백솔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제일 많이 들었던 이유 그 고객들의 후기가 뭐냐면 되게 라이크솔스러워요. 어디서 이런 제품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이런 제품 만드세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라이크솔스럽다는 말이 되게 칭찬이었거든요. 너무 좋은 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월부스럽다. 되게 좋잖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인원을 모객할 수 있을 만한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물과 차별된 제품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저는 이제 계정을 키워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천명까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천명까지 팔로우 수를 늘리는 그런 노하우가 혹시 좀 있을까요? 노하우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저는 크게 두 개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선은 뭐냐면은 이런 게 중요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타이틀을 누가 들었어요. 월급쟁이 부자들? 뭐야? 월급쟁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유튜브 채널 들어왔어요. 콘텐츠를 막 봤더니 오 그래 여기는 월급쟁이들이 이런 이런 부업을 통해서 부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콘텐츠들로 아 그럼 여기를 구독하면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월부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기대심리를 심어줄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게 우선 중요해요. 막 일기장처럼 쓴다는 거는 그 기대심리를 내가 만들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오면은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콘텐츠의 결을 내가 잘 정돈해서 적어도 누군가 내 계정에 들어왔을 때 어? 아 이 계정을 팔로워하면 이 계정을 통해 나는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우선 가장 본질. 아 일단 좀 좋은 콘텐츠 호기심을 자극하는 콘텐츠 여기 가면 뭘 얻는 게 있겠다라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인스타 마켓을 시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고는 싶은데 내가 만약에 퇴근을 하고 나서 이걸 하다가는 다음 직장 생활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피곤할까 봐. 그럼 혹시 인스타 마켓을 하게 된다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투여를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그냥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뭐 저는 하루에 두 시간만 하면 됩니다. 하루 세 시간만 하면 됩니다. 하는 일은 없어요. 있어요? 없죠. 없어요. 어떤 사업이든 처음에는 내가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인스타 마켓에서는 팔로워를 모으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만 명까지 모으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만 명만 모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일을 하는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확 줄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예전에 컨설팅할 때 저를 주로 찾아오셨던 분들도 다 직장인 워킹맘들 아니면 주부님들이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년만 죽도록 고생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1년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경우를 봤냐면 인스타그램을 두 달 만에 팔로워 9만 명 모은 분을 봤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예전에 과거의 알고리즘은 그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의 알고리즘은 진화된 알고리즘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인스타그램 플랫폼 자체가 내가 무조건적으로 오랜 시간을 투여한다고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는 시대는 또 아니에요. 결국에는 전략적 열심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느냐 그리고 시장성이 있는 컨텐츠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계정이 내가 그렇게 크게 시간을 오래 쌓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기에 너무 더 좋은 시장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 동안은 내 열과 성과 시간을 다 쏟아부어야 하는 건 맞다. 근데 어쨌든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제가 사실은 애 낳고 우리 애가 세 살까지가 제일 고생한 시간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제가 시스템을 만든 시간 근데 세 살이 지나고 나서 그 후로는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그 다섯 시간만 일해도 제가 월매출 오천 만드는 게 일도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내가 그 시스템 일하는 것 내 계정을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을 쌓는 그 시간까지는 우선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팔로우 영명에서 이제 돈 버는 인스타 마켓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 단계별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질문에 내가 뭘 팔아야 할지가 고민이에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뭘 팔지가 아니라 내가 내 타겟층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타겟층에 대한 세팅이 끝나야 그 타겟에게 먹히는 제품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아 나 뭘 팔아야 내가 돈을 벌지 뭘 팔아야 시장성이 있지 뭘 팔아야 장사가 잘 되지 이러니까 자꾸 생각이 산발적으로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좁아지지가 않고 그래서 처음엔 뭐냐면 내가 타겟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근데 우인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사실은 월부 구독자님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타겟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했다 보니까 아이 엄마들이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분들이 좀 편안했고 그분들에게는 내가 어떤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타겟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고민하시면 자연적으로 컨텐츠의 결이 정해지죠. 아 네. 아 그럼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나는 이런 컨텐츠를 발행해야겠네. 이런 이야기를 내 계정에서 해봐야겠네라고 먼저는 내 계정에 컨셉을 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스타그램에 이제 일기창처럼 이것저것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거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컨텐츠 50개는 쌓아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사진도 좀 잘 찍고 싶고 내 계정이 좀 예뻤으면 좋겠고 어설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완벽주의적 선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쉽게 시작을 못해요. 근데 내가 우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처음 환경에서 컨텐츠 50개를 딱 만들고 그거를 시각화해서 보는 순간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보충하면 되겠다.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잘하고 있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보자 라는 레퍼런스가 딱 생겨버리니까 내가 앞으로의 컨텐츠를 발달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정말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냥 그 분 저는 처음에 사진 저도 못 찍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진은 타고나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 똑같은 물건을 찍는데 다른 느낌. 근데 저도 제 예전 사진 보잖아요. 가관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꿨냐면 어쨌든 그래도 인스타그램은 보여지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예쁘게 보여지면 사실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사진 잘 찍으시는 분들의 사진을 가져다가 똑같이 따라했어요. 근데 앞만 똑같이 따라해도 그 분이 사진을 찍는 환경과 내가 사진을 찍는 환경과 그 다음에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소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품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뭘 배우는 거냐면 나는 맨날 카메라에 이 제품을 정 가운데 두고 찍는 게 원칙으로 알았는데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을 보니 카메라 끝에 얘가 걸쳐져 있어도 제품이 되게 분위기 있고 예쁘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빨랫대를 이렇게 올려놓고 찍었더니 또 다른 느낌이네 라고 하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구도도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찍던 방식에서 벗어난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선은 컨텐츠를 찍어 올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시점에서는 그걸 보지 않아도 나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더 좋은 결과물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찍으면 예쁘겠다. 빛을 이렇게 활용하면 예쁘겠다. 그리고 이런 조명이 있는 곳보다 사진을 자연광을 해서 찍으면 더 예쁘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컨텐츠가 쌓이면 이제 사람들이 내 계정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적어도 컨텐츠 50개가 쌓이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계정인지를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계정을 오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기대심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죠. 어느 정도. 그럼 이제 그때부터 팔로워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진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지금부터 다니시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 찾으러 다니고 우리 손팔해요 막팔해요 이렇게 해봤자 그분들이 내 계정이 왔을 때 볼 게 없으면 내가 이 계정을 왜 팔로워해야 되지? 이유를 못 찾자고 바로 다시 이탈해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50개의 컨텐츠는 무조건 쌓아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 계정이 어떤 계정입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밑밥을 까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50개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근데 어떤 사람들 내 해시태그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죠. 내 컨텐츠에 반응을 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서로 막팔해요. 우리 같이 소통해요. 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손품을 무조건 파셔야 돼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찾아주진 않아요. 그냥 보이는 사람들마다 다 누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을 찾아다니면 좋냐면 어쨌든 내가 선팔을 걸었을 때 내가 만약에 10명을 선팔을 걸었는데 그중에 한 50% 이상이 나를 맞팔해줘. 그럼 엄청 효율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무차별 무차별적으로 아무나 다 선팔을 하면은 그 분들 중에서는 내 컨텐츠가 관심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관심사를 기반으로 선팔할 대상을 찾는다인데 그거를 인스타그램에서 너무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해시태그예요. 그런 나와 동일한 해시태그를 쓰고 계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너 이런 거에 관심 있지? 나도 이런 컨텐츠 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계정에도 한번 와봐. 라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은 계정 방향성 정하고 사진 50개 올리고 그 다음에 팔로우를 늘리고 소통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은 사람이 모이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곳을 수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품을 팔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커뮤니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클럽을 만들게요. 이렇게 월부팀 같은 경우에는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런 책들을 함께 읽고 뭐 나누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는 우리 북클럽 한번 해봐요.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한 달에 뭐 얼마를 받고 그런 북클럽을 운영하는 거죠. 육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육아 관련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또 돈을 내고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이런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법으로 또 시크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뭐 저희가 이런 컨텐츠가 있는데 무료 강의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서 무료 강의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심화 컨설팅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또 불을 확장시켜 가시는 방법도 있죠. 예전에는 제가 공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품 파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각각의 컨텐츠마다 수익할 수 있는 방향도 여러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사진을 올려야 되겠구나. 그렇죠.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인스타 마켓을 하게 되면 좀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다라고요. 파리피플이라 그래가지고 인스타 마켓을 하는 것을 망설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파리피플이라는 게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파리피플이 뭐냐면 약간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고 판매자 위주의 정책들이 사실은 초반에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든지 그래서 카드를 하면 수수료를 당연히 판매자 부담이잖아요. 수수료를 고객 부담으로 넘긴다든지 그다음에 환불은 안 된다든지 교환도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판매자가 뭔가 우위에 있는 듯한 이런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실 인스타그램 마켓 같은 게 처음에는 인플루언서들 기반으로 퍼지다 보니까 사실 인플루언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고객들에게 전가시키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서 초반에는 파리피플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하기도 하고 그런 미디어에서 되게 파리피플의 안 좋은 점들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파리피플이 나쁜 거냐면 그거를 그렇게 악용하는 분들이 나쁜 거지 내가 무언가를 파는 행위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파리피플임을 그냥 인정하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잖아요. 강사는 강사다워야 되고 그다음에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선생은 선생다워야 되고 경찰은 경찰다워야 되는데 너는 왜 제품을 팔 건데 파리피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부정적으로 여기는지가 저는 좀 의문이에요. 내가 어떤 파리피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제품을 다 썼는데도 교환해 주세요. 환불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썼는데 네. 근데 환불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분이 그렇게 말할 때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분이 집 한켠에다가 제가 판 제품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사람이 너무 교환을 하거나 환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제품을 볼 때마다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당장에 내가 환불과 교환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감수를 하고 저 사람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게 어떻게 됐든 그냥 해줘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죠. 그러면 저는 나쁜 파리피플인가요? 선량한 선량한 파리피플이죠. 결국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내 뭐를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파리피플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에 저는 전혀 동의할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저한테 컨설팅 받고 또 제 강의 듣고 책 보신 분들이 팔로워 진짜 금방 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팔로워가 늘면 그때 이제 고민을 시작하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팔로워 늘리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관계를 쌓아왔는데 근데 제가 이제 와서 물건을 팔게 되면 그 사람들이 좀 배신감 느끼지 않을까요? 결국엔 너도 제품 팔려고 그랬구나라고 손가락 쓸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거는 파리피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삶을 위해서 써야 되는 소비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모기기피제를 팔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것들을 어떤 진정한 파리피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시중에 있는 모기기피제 중에서 가장 마진 놓고 단가 괜찮은 거를 판다가 아니라 내가 내가 타깃하고 있는 대상들을 입장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아이 엄마들이 내 채널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럼 아이 엄마들이 모기기피제를 살 때는 어떤 기준으로 살까? 안전해야겠지. 향이 그리고 진하면 안 되겠지. 그리고 썼을 때 아이들한테 발랐을 때 아이들의 활동이 불편하면 안 되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미리 고려해서 거기에 딱 맞는 제품을 찾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 제품을 판매할 때도 내 자세나 내 어조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시중에 있는 10가지의 모기기피제를 다 비교해봤는데 이게 진짜 베스트예요.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안전하고요. 이거는요. 착용하는 거라서 바를 필요도 없어요. 몸에 유해 성분 남지도 않아요. 향도 그렇게 진하지 않은데요. 효과는 진짜 좋아요. 우리 이거 같이 쓰실래요? 이렇게 다가가면 받아들이는 사람에서도 알아요. 네. 그렇죠? 지금 저 큰 한 짜리 보냈어요. 사야 될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제가 단순히 돈 벌려고 그냥 저거 우리한테 소개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아요. 결국에는 본질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제품을 팔고 그 제품을 선정하기까지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알면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다 그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파리피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 결국에는 내가 그냥 선량한 파리피플이 되면 된다. 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대표님처럼 나도 인스타마켓에서 성공을 할 거야. 이제 바로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실 가장 큰 건 항상 내 안에 장벽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그 다음에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은 게 아닐까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고민을 진짜 사실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장 빠르게 깰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평소에 지켜보던 인스타그램 계정에 내가 약간 동경하는 그런 대상이 한두 분은 다 있을 거예요. 있죠. 저도 있거든요. 그 분의 계정에 들어가셔서 피드를 제일 처음까지 내려보는 거예요. 시작부터 인플루언서인 사람은 그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진도 지금 내가 찍을 수 있는 사진의 수준보다 더 안 좋고 그 다음에 좋아요 한 개 두 개부터 시작했고 댓글 한 개 두 개로 시작한 분들이 다 대다수예요. 근데 다만 다른 점은 뭐냐면 그냥 그들은 먼저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내가 뭔가 내 안에 진입장벽 이런 것들을 깨고 싶다. 내 안에 벽을 깨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 과정 한 번만 해보시면 큰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정 여러 개면 로그아웃했다가 로그인했다가 로그아웃했다가 로그인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 계정은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버튼 한 번으로 계정 전환이 너무 손쉬워요. 이 계정도 해보고 저 계정도 해보고 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 가장 많은 분들이 항상 저한테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저 기존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잘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계정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존 계정에서 해도 될까요? 를 가장 많이 질문을 주세요. 근데 제가 답변드리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쌓아갈 콘텐츠의 내용이 기존의 타겟층과 동일하다. 그러면 그 계정 위에 쌓으셔도 돼요. 내가 기존에는 아이 엄마들을 대상이었는데 내가 지금 새로 시작할 거는 나도 뭔가 게스타그램 해보고 싶어 한 번. 그러면 타겟층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계정을 새로 파는 걸 추천드려요. 아 그 계정의 성격이 맞아야 되는 거네요. 실제로 이제 대표님의 강의를 듣고 좀 성장을 하신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실제로 그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뭐냐면 강의에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쓰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결국에는 어떤 강의라는 거는 이론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이론적인 내용에서 어떤 누구만 알고 있는 어떤 숨겨진 이론?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결국에는 그냥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강사의 스타일이 나랑 맞느냐 안 맞느냐 문제인 거지 결국에는 저 사람만 알고 있는 어떤 핵심 이론 만약에 있다면 또 다른 사람 다 가져가요. 그거 가져가서 또 내 거인 것처럼 다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강의를 너무 많이 보지 말고 그 강의를 실행하라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두 개 볼 시간에 그냥 강의 하나 보고 그냥 실행하는 게 더 빨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제 강의 하나만 보셔도 저는 무조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어떤 특별한 비법을 알고 계신 분 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플랫폼이 돌아가는 데에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은 다 그냥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대로 하시면 성과가 나는데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요. 이미 저보다 팔로워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분들의 단 하나의 어떤 특징 차별점이 뭐냐면요. 이게 맞나 싶은데 그냥 해요. 그러면서 하면서도 계속 의심이 들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면 되나 싶은데 그냥 계속 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성과가 나요. 근데 계속 이게 맞나 싶을 때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다른 거 해야지. 나 스스 해야지. 나 이제 인스타 해야지. 아니야 아니야. 나 월부가가지고 재테크 해야지. 주식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성과를 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그래 나 인스타 마켓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마음 먹으셨다면 짬박하게 6개월만 정말 집중해서 하셔도 충분히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퇴근하고 나서도 가능한 거죠. 그럼요. 근데 그 퇴근하고 나서의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갈아 넣으셔야겠죠. 네. 갈아 넣으세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직장 생활을 우리가 어디에 입사해서 4년을 일해봤자 받을 수 있는 직급이 뭐냐면 대리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대리라는 직급이 그 부서에서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저 대리 이제야 좀 뭘 알기 시작하네. 그래 대리 이제 실무적인 일들 좀 맡겨보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업은요. 내가 1년만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걸 갈아 넣으면 그 뒤에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어마어마해요. 그냥 뭐 단순히 직장 생활 4년에서 대리 달고 부장 달고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그 시기만큼은 온전히 나를 좀 갈아 넣자. 저희 남편 지금 옆에 앉아 있잖아요. 저희 남편 1년 전에 퇴사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뭐 와이프가 잘 살고 와이프가 잘 되고 그래서 퇴사한 거겠지 절대 아니고요. 저는 저희 남편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월 1억 벌어도 넌 퇴사 못해. 넌 네 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퇴사하기 그 2년을 어떻게 살았냐면 퇴사하기 전 그 2년을 퇴근하고 아이가 잠들고 나면 매일매일 12시 1시까지 제 영상 편집하는 일들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남편의 성실성에 그래 퇴사해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퇴근을 하고 나서의 시간이 진짜 중요한 건데 그 시간을 좀 의미없게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업이라든지 다른 재테크라든지 하면서 지금 남편분도 그랬듯이 나한테 의미 있고 내가 성장하는 시간으로 가지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1년 2년이 쌓이게 되면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 이게 어떻게 보면 스노우볼 효과처럼 축적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항상 말씀드리는데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일 말고 그 시간이 나한테 쌓이는 일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월부에 저의 강의가 이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강의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인스타그램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사실은 지금 이 화면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요.